근데 약간 그 박명호 씨가 무섭고 아내가 무섭고 청아가 편하다 운동만 시켜준다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해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귀가 시끄러우니까 가서 있는 게 괜찮을 수 있죠. 아니 저희 동네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병원이 멀리 지방에 있는 줄 알아요. 두 분이 함께 다닌 걸 동네에서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절친이에요. 싫은 사람은 다 보고 절친 났습니다. 아까 우리 남편을 보이던 부모님을 얼마만에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뵙는다고. 눈물 글썽글썽 하시던데.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래도 대충 한 몇 년 됐죠. 너무 늙으셔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볼 때마다 흰머리 더 늘어나는 것 같고 더 굽어서 키는 더 작아지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처가 집에서 이렇게 공성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떠세요. 썩죠. 저 19년 동안 썩어서 속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 좀 약간 무뚝뚝하세요. 무뚝뚝하고 돌직구세요. 우리 조카들이 그래요. 슈퍼 갑이라 쓰고 이춘자라 읽는다. 슈퍼 갑이에요. 크리스는 외국인인데도 오히려 대화가 잘 통하는데 후포리의 어머님은 아내 딴에는 왜 내꺼를 막으라 소설하고 싶을 생각도 없고. 근데 우리 남재현 씨도 웬만하면 못 알아듣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할 때. 절대로 안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냥 내내내요. 대답해야 될지 안 해야 될 때인지 모르고 그냥 내내내요. 어디에 걸려도 걸려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계속 내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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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함서방님은 이렇게 에너지가 확 느껴지시는데 남서방님은 진짜. 뭐가 늘어져 있어요. 계속 늘어져 있어요. 계속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피부는 원래 그렇게 하얗아요? 집에서도 잠만 자고 하니까 피부가 백옥 같아요. 백옥인가? 아까 선크림 벨드 엄청 빠른 거 봤어요? 근데 우리 크서방 우리 남서방 함서방 초과살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1박 2일 동안.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장인어른 소유 다세대 주택이라서 우리가 2층에서 살고 장모님 장인어른 1층에서 사시고 자주 뵈면서 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붙어서 사니까 좋아요? 불편해요? 편해요. 눈물은 왜 흘려요 지금? 눈물이 이렇게 방울방울 있는데 아 지금 아까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진짜 편해요? 솔직히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 크리스 씨 정말 편해요? 불편한 점 있긴 있지만 울면 안 돼요? 울면 지는 거예요. 어떤 점이 조금 더 편해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색하게 웃군요. 웃는군요. 크리스 무슨 일이에요? 저 주부 겸 학생인데요. 주부 학생? 주부세요? 주부 겸 학생 네. 원래 살림 할 생각 전혀 없었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공부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전업주부시네요 그럼 전업주부?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제가 그런 거까지 인정 못해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미국 혹시 장서 갈등이라고 알아요? 상관 장모님 좀 불편한 사회라는 거죠. 미국에도 장서 갈등이 있어요? 네 한국보다 많은 거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고부 갈등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부 갈등보다는 장서 갈등이 많고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지만 야 저분 자꾸 소리가 자기 가족을 자기 살리려고 자기 살리려고 자꾸만 저는 사실 미국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담은 미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회라고 하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 장모님이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장모에 대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장모가 어때요? 미국에서 이렇게 뭐 잔소리를 해요? 아니면 참견을 하나요? 잘 안 해요. 한국보다 안 하는 편인 거 같아요. 한국에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장모님이 잔소리 많이 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크리스요? 왜 당황하죠? 방금 한 말을 취소하고요. 제가 같이 네. 발끈하다가 정신을 좀 차렸어요 지금? 네. 장모님이 그렇게 무서워요?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잔소리는 좀 하세요? 잔소리 하긴 하죠. 우리 집에 와서 살림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냐. 그럴 땐 아담이고 싶어요? 아담이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왜 계속 다니고 하세요? 되게 궁금하다. 저 집 되게 궁금해. 눈물 좀 닦아요. 아니 내. 자 아까 무엇보다 아까 우리 어머니께서 과연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성형 수술을 하셔서 진짜 수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여배우들